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폐 안되고 완벽하게 잡는 방법, 아주 알고 나면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라는 것은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게 폐모양이 됩니다. 막아야 되겠죠? 이때 뻗어가지고 이렇게 젖히는 손은요. 이 궁도는 산후궁도가 됩니다. 치중을 해도 위에서 누르고요. 위에를 붙이면 밑에서 붙여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중하면 이것도 살게 됩니다. 그냥 이거 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단수 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 쳐도 따는 게 아니라 이어버리면 알뜰하게 두짐 났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런데 붙이는 게 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나서 이렇게 폐가 되죠? 폐나는 것은 또 그냥 끊어도 폐가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배기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젖혀서 따면은 이렇게 폐가 되고요. 이쪽을 뻗으면 똑같이 이렇게 폐가 됩니다. 그러면 끊었을 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가만히 단수 쳐서 이웃은 없죠? 따야 되는데 이렇게 폐가 되죠? 그래서 이게 폐가 되면 실패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잡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젖히고요. 젖혔을 때 배기 여기서 다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죽죠?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때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잡혀요. 이거 한 점을 잡으면은 이거 죽은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 안 이얼 수가 없는데 이때 가만히 이어지면은 이 형태는 못 삽니다. 이렇게 젖혀도 뻗으면 여기 넘어가는 수 여기 젖히는 수 그럼 여기서 배기 이제 이런 수를 둘 것입니다. 이때 무싱코 이렇게 두면 또 폐가 되죠? 여기서는 가만히 뻗으면 됩니다. 이쪽을 둔다면요. 어떻게 해요?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상공도로 간단히 잡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이렇게 젖혀서 시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간단하게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